뭐 하려고? 이 두꺼비가 잘 팔리니깐 구미호에다가 제로까지 골라 오면 쇠주 갖고 왔지? 시작부터 뇌피셜 하지마. 소주 뭐야? 걸렸네? 처음처럼 새로워. 근데 소주가 제로인 게 말이 돼? 이 말이 안 되지. 그럼 또 제로 줄 거야? 이야 이제 도달 다 됐구먼. 기분 천 있게 한 잔 먹어야겠네. 미쳤나? 리뷰 중에 갑자기 술을 마셔. 에이 좀 마셔봐야. 됐고 어디 갔어? 동네 마트. 얼마야? 1,500원. 설탕 뺐으면 칼로리는 낮아? 이게 100ml에 90칼로리 있긴. 가만히 있어봐. 한 병에 324칼로리네. 적당히 마셔라. 야 야. 망쳤어? 뭐야? 월고는 또 왜 그래? 이게. 됐고. 그게 칼로리 높은 거야 낮은 거야? 쇠주가 보통 400칼로리인 게 좀 낫네. 너 소리 몇 도야? 26도. 맛은 어때? 이건 쇠주에서야 제로 콜라 단 맛이 난다야. 그냥 처음처럼 이랑 비교하면 어때? 그냥 처음처럼 깔끔하고 좋은디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대체 당뇨단 맛이 이제 좀 시겨운 것 같아. 난 그냥 소주 먹을려. 너무 잘 모르고. 잘하네. 이번 dep Flynn은? 줄어들어. 잘하네. 이건 그냥? 좀 해.